안녕하세요 BTS 아니 나복입니다 네 오늘은 BTS 세트를 제가 주문했는데요 BTS 세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구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치킨너겟, 감자튀김, 콜라 이 3종 세트가 BTS 세트인데요 잔말 말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은 있네 칠리소스 용가리 치킨 맛입니다 그냥 감자튀김을 이렇게 칠리소스 아하 칠리소스 칠리소스 제작지 칠리소스 치킨 오징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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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찌는 맛이네 보라예란 케찹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케이저 소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살찌는 맛이야 치킨 너겟 칠리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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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최근에 햄버거를 안 먹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BTS가 먹은 거라면 저도 먹어야죠 게임 Task 맛은 있나요?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컴온 이건 칠리 딜리 소스 안전하게 도마 너무 맛있어 맛은 있네 네 이렇게 다 먹었는데요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햄버거가 없다는 점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나무개 먹방은 계속해 주시옵소